희망합니다.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밤하늘에 별이 된 우리 아이들의 안식을 기원하며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임교웅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. 그러면 12구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 법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.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.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?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.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. 재석 259인 중 찬성 256인 기권 3인으로서 12구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 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.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국정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권 2권을 참정합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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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